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0대 30대 이 세대에 관한 그런 좀 아쉬운 점을 시력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2030세대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여러분들 한국이 아닌 곳에서 난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자하상인데 한번 들여다보죠. 어제 여러분들 특히 g세대 g세대가 굉장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그 내용을 어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선진국 함정에 빠진 한국 g세대 비명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 g세대는 1995년부터 2010년에 사이 난 한국이 비교적 아주 잘 나갈 때 난 그런 세대들이죠. 그래서 이제 보도가 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 전해드렸고 특히 이제 거기에는 한국이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능력도 떨어지지만 동시에 이런 뭐가 중도채용을 주로 기업들이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일자리 절대수도 줄고 취업 형태도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을 젊은 세대가 많이 경험하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사 가운데서 취업자 중에 20대 후반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하게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드렸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한 경제신문을 보다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이 이제 20대를 고용해가지고 사람을 써보니까 이제 어른들 눈에 참 거슬리는 경우가 많죠. 근로윤리도 그렇고 근무태도도 좀 불량하고 그리고 시간 때우는 식으로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플랫폼에 자영업을 하신 분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 그 밑에 보니까 한 30여 분 정도가 댓글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이야기가 쭉 나와있네요. 그래서 2030은 이렇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이게 20대만 이렇겠냐 30대는 어떠냐 40대는 어떠냐 이런 문제를 한 번 성찰해 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람이 급해도 20대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자영업자의 글에 공감 댓글 본물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오늘 방송에서 20대는 더무시겠지만 20대가 보면 좀 억울한 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20대는 이렇다 이런 일반화의 오류는 대단히 주의해야 되는데 한 자영업자분이 20대 분을 아르바이트를 섬에서 느낀 소외를 한 번 보시죠. 한 온라인 커뮤니티 오른거리인데 제가 20대에 여러 번 되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권리만 찾을 줄 아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영업을 하게 되면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번을 경험할 테니까 20대에 대해 특별하게 이렇게 좀 좋지 못한 생각을 갖게 된 모양이에요. 아니 애들도 많다는 것은 당연히 알지만 요즘은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아닌 애들도 그러니까 이분도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전부가 그럴 건 아니고 내가 자영업을 경영하면서 20대를 써보니까 나만 그런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특별한 자기 경험을 이렇게 토로한 겁니다. 책임감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본인 일, 1인분만 제대로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제가 고용한 20대 애들한테는 어려운가 봅니다. 하나를 가르쳐줘도 절반밖에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꿀을 빨다가 집에 갈 수 있을지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시간을 대충 때우는 겁니다. 시간을 그냥 대충 때우는 젊은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이게 20대만 일으켰냐 이야기죠. 이게 이제 근로윤리하고 아주 직결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근로윤리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원래 뿌리가 없었고 한국은 역사적으로. 근대 신민사회를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독교 토대에서 선 나라들은 직업윤리가 기독교윤리를 통해서 많이 전수가 되지 않습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충 때우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를 대충 때우면 자기 인생도 대충 때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분명 예상이 가능하지 않은 필패죠. 필패 나중에. 이게 지금 한국사회의 자화상이죠. 젊은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책임감 같은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자기 악가름만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꿀을 빨다가 집에 갈 수 있는지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을 배울 기회도 없었고 채득할 여러분들 기회도 없었던 겁니다. 대충 때우는 것만 배운 겁니다. 이게 20대만 해당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한국사회에 굉장히 만련돼 있을 겁니다. 생산성이 낮은 겁니다. 나라가. 그다음 여러분 보시죠. 예의라도 있으면 아쉬울 대로 쓰겠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개리된 세대인 것 같습니다. 가정교육 탓일 겁니다. 사회 전체가 분위기가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기본이 다 많이 무너지고 훼손된 상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돈을 받으면 그게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간에 주어진 시간에 성실히 근무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그런 부분이 몸에 안 배여 있는 겁니다. 처음이라 일을 못하는 것은 누구나 당연한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겸손함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잘난 줄만 아는 젊은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일 하다가도 좀 잔소리를 하면 그 자리에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집에 말했는지 부모한테 전화가 옵니다. 제가 학부모 상담인 줄 알았습니다. 왜 내가 내 돈을 주고 사람을 쓰면서 젊은 아이들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까? 기업에서도 20대 채용 안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못하는 젊은 친구들이 채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2000년대생들, 특히 20대 초반은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님 스트레스보다 이 친구들이 더합니다. 이 세대는 그렇게 도태되게끔 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하도 억울해 가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보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글을 많이 올린 건데 자, 이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건 교육을 못 받은 거죠. 앞으로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인데 얼마나 여러분들 인생에 걸림톨이 많겠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주어진 시간에 보수를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성실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몸에 전혀 안 배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20대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거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출발이 여러분들 기독교 문화가 있고 근대 신민사회를 여러분들 경험했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기독교 윤리하고 직업 윤리가 여러분들 동전의 양변관계니까 그냥 아르바이트하면 열심히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세상이 주고받는 권리와 의무관계니까 그게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 하시는 분이 젊은 친구를 여러 명 이름도 구해서 써보니까 시간 때우기로 보낸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런 비극적인 일인 거죠. 이분도 말씀하셨지만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일반화시킬 필요가 없는데 이걸 제가 읽으면서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소위의 저생산성의 중요한 이유가 우선 다른 것도 많겠지만 개인이 자기가 대하는 일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마음가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허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보지 않더라도 자기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라 보시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이 많이 어려워진 수밖에 없는 작은 이유 가운데 안 한 거죠. 주어진 시간에 생산성이 낮으니까 그거는 고용주에게 해를 끼치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한테 그대로 뭐죠?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업윤리를 되찾는 것은 정말 개인적으로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8시간 9시간 일을 하더라도 업무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들 밀도가 없으면 생산성이 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많은 것이 기본이 허물어진 겁니다. 기본이. 사회가 여러분 보시면 범법자가 처벌이 안 되고 판사들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들 그냥 판결을 내리고 선거를 도덕질해도 다 입 다물고 넘어가고 아수라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뭘 보고 성장하겠냐 이야기죠. 요령 피우고 그런 것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굳이 자영업 하시는 분처럼 20대에게 여러분 질타라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그냥 한 표본이니까 30대도 거의 비슷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올바름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돈을 받으면 그 시간대에 신이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성실히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는 건 사기를 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사기보다 더 큰 사기. 사기를 정치인들이 치고 여러분들 판사들이 치고 하는데 뭘 어떻게 나무라 하겠습니까? 자기를 해치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자기를 해치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들은 그게 아르바이트든 뭐든지 간에 축적대가 자기한테 체득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그거를 모르는 거죠. 어려워지면 나중에 남 그렇게 나무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이 글을 남기셨는데 치일하는 분이 30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하고픈 이야기를 이 자영업 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암울한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망치잖아요. 자기를. 자기를 파괴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